Q. 상승수 대표, 당시 시혁 피디님의 스타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. 친구라서 그래요. 똑같이 한 거야, 똑같이. 와, 진짜 저렇게까지 한다고, 진짜? 끝나고 나면 들어와서 자는 것도 아니라 막 잡아봐. 피팅하는 게 되는 시간 나겠네. 맞아요. 아, 진짜. 아, 진짜. 궁금해, 내가 너무.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에요, 진짜. 우리 대표님들이 상처를 안 받지 않아요. 상처가 다니는 순간들이 많은데 말을 못하는 것군요. 아, 그렇구나. 저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. 형이라고. 와, 코 깨는 것 같은데, 이거. 아, 올라와서 술 더 먹자. 잔잔하게. 잔잔하게. 잔잔하게 그냥. 파이팅 해야지. 파이팅 해야지. 나...?)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